Hi, Inby everyone. 출근하며 이동하며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Inby. 오늘은 롤을 볼 건데요. 이게 과연 게임인지 그냥 인터넷 용어인지 헷갈리시죠? 그리고 인터넷 게임 용어 정리까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롤, 롤. 롤을 뭘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유명한 게임 League of Legends 아니면 웃는다는 영어 표현 Laugh out loud. 한국 분들은 게임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롤이라고 부르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 게임을 League라고 합니다. 오히려 League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롤은 Laugh out loud라는 인터넷 용어가 훨씬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의 뜻으로는 실제로 크게 웃었다라는 뜻으로 인터넷 상에서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웃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처럼 쓰는 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소문자가 많을 때, 대문자, 대문자가 더 많을 때 이렇게 점점 더 웃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를 총 정리할 건데요. 제일 먼저 볼 단어는 AFK away from keyboard 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키보드에 있지 않다, 멀리 있다 이런 의미로 누군가가 게임을 안 하고 반응이 없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응이 없고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없을 때 AFK를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He's not moving. He's probably AFK. 그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아마도 컴퓨터 앞에 없는 거일 거야. 없는 거일 거야.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DC, DC.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마블과 DC 아니고요. 이거는 disconnect, disconnect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또는 인터넷과 접속이 안 되었다, 끊겼다 해서 일명 튕겼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데 로그아웃이 되거나 튕기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We had a DC last game. I hate when someone gets DC'd. We had a DC last game. I hate when someone gets DC'd. 전판에 누가 끊겼어. 인터넷이 서버와 접속이 끊겼어. 연결이 끊겼어. 접속이 끊겼어. 나는 누군가 이렇게 끊기면, 튕기면 정말 싫어해. 다음은 GG. Good game. 이건 워낙 유명하죠.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인데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거의 유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끝난 후에 좋은 게임이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이 반대로는 게임 시작할 때는 GLHF.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Good luck. Have fun. 결국엔 행운을 빕니다. 즐거운 게임 하세요. 라는 의미로, 두 표현 다 게임 시작과 전, 매너로 누가 이기든 지든 좋은, 재밌는 게임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표현을 게임에서 사용함으로 스포츠맨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KS. KS. Kill, steal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내가 죽이려던 캐릭터를 먼저 죽였어. 먼저 죽였다. 나의 키를 뺏었다. 이런 얄미운 상황에서 KS를 쓰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려던 걸 뺏겼을 때, 내가 하려던 킬, 내가 죽이려던 캐릭터가 뺏겼을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Stop KSing. It's annoying. Stop KSing. It's annoying. 내 키를 그만 빼서 되게 짜증나. 이런 의미고요. 다음으로는 NOOB. 이것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초보, 초짜라는 의미죠. 요즘은 또 어린이라고도 하죠. 장르 플러스 리니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이건 뉴비, 초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좀 놀리는 단어로 많이 사용됐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단어로, 나는 초보다 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Pound. Pound. 이건 owned에서 나왔는데요. owned를 쓰려다가 오타가 자주 나서, 게임에서 빨리 쓰다 보니, 오타가 자주 나서 새로운 인터넷 용어가 되었는데요. owned, 소유하다가 아니라 제압되다, 제압하다, 가지고 놀다, 이런 우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압했다, 완전 갖고 놀았다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저 초자 아주 쉽게 제압했어, 갖고 놀았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murf,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파란색 요정들, smurf랑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부계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대리 게임을 요즘 많이 뜻하기도 합니다. 옛날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파파스머프라는 아이디로 고수들이 초보들을 갖고 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고수들이 새로 만든 아이디를 사용해서 초보자들을 바구잡이로 이기고 농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런 일을 다 smurf라고 했는데요. 대리 게임,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일부러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력을 뽐내는 부계정, 이런 뜻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법과 게임 규정에서도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smurfing and alt accounts are illegal in the game. alt accounts도 부계정입니다. 그래서 부계정, 대리 게임, 이런 불법 행위는 모두 게임 내에서 불법이다. 네, 오늘은 게임과 관련된 요즘 인터넷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lol, laugh out loud, 크크크 afk, away from keyboard, 컴퓨터 앞에 없다 dc, disconnect, 연결 끊김 gg, good game, 좋은 게임, 수고 glhf, good luck, have fun, 좋은 게임, 부탁 ks, kill steal, 킬을 뺏기, nub, 초보, pound, 제압하다, smurf, 부계정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잉비 에리원